아이돌 고객 여러분 아이돌 모델 김민호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가벼운 야외활동이나 거친 산악환경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디펜더 자켓은 비와 그리고 바람 외부의 어떤 것들로부터 잘 보호해줄 수 있는 디펜더 자켓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없고 예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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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s 네 네 네 아 발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신발이라고 합니다. 이 티셔츠는 땀을 흘리게 되면 차가워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저 촬영을 할 때 땀을 흘렸었는데 오히려 몸이 되게 시원해져서 되게 신기하다. 놀랍다. 이 티셔츠는 땀을 흘리게 되면 차가워지는 것 같다. 2014 SS도 그간 사랑해 주셨듯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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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